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덕터 요미입니다.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매일 바쁘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저는 요즘 정말 피곤해가지고 자연이 아름답고 바다가 예쁜 제주도에서 한 달만 살면서 쉬고 싶어요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의 표현은요. 제주도에 한 달만 살고 싶어. 네, 이 표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좋아요. 제주도는 고유명사라서 이런 식으로 발마실 때는 제주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워낙 유명한 지명이다 보니까 한자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본식으로 자주도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리고 이가게츠, 이게 한 달이라는 뜻이죠. 몇 개월 할 때는 숫자에다가 가게츠를 붙이면 돼요. 이가게츠, 이가게츠, 삼가게츠, 그리고 나게는 뭐뭐만이에요. 그래서 이가게츠, 나게라고 하면 한 달만. 그 다음에 그라시데미다이. 그라스는요. 생활하다 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그라시데미르 라고 하면 생활해보다 가 되겠죠. 그리고 다이가 붙어있죠. 마수형으로 바꾼 다음에 다이가 오면 뭐 뭐 하고 싶다예요. 그래서 그라시데미다이 라고 하면 생활을 해보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죠. 제주도에서 한 달 만 생활을 해보고 싶다. 제주도에 1ヶ月だけ 그라시데미다이. 오늘 여러분, 수고 많으셨습니다. お疲れ様でした. 제주도에 1ヶ月だけ 그라시데미다이. 제주도에 1ヶ月だけ 그라시데미다이. 제주도에 1ヶ月だけ 그라시데미다이.